송호영 여기 지금 3분계가 3분계가 지금 짓고 있거든 4분계가 지금 짓고 있어요 5분계가 지금 짓고 있네 네요 수고하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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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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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eji. 만나요. 앉는데. 만나요. 하하.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아요. 껌딱쥐처럼 붙어가지고 와 여기 다 그랬던 물을 꽉 구게 차 놓으니까 개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딱 놓으시잖아요 못 따라가더라니까요 거기서 둥띠이 제일 빨라 여긴 여기 다 뚫디 아... 어디 구석에 뭐라 놨둬? 비알에 그냥 서 있더라고 비알에 대지는 서 있고 배는 좀 머리도 짚고 있고 지가 힘들어 놓으니까 그래 근데 총 뒤대고 딱 보인다래 돌 같아 아... 두발 쏴았는데 다르톤불이 밑에 있는거 하망 쏘고 떼어 올라가면서 또 건너편 등으로 쫙 나가더라고 그것을 쏘면 상탄도 안내고 야 저거는 허파 있는곳에 들어갔는데 저거는 한개는 초크 바꿔놓기간에 못잡은거나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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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크를 바꿨기 때문에 하우찌라도 낫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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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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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